자, 계속 갑니다. 와, 만원. 이걸로 한 번 더 얻은 게 많아요. 쩜거 만원인데 상처. 하나 주세요. 몇 분이세요? 두 분이시면 만원. 두 분 양이고요. 요건 한 네다섯 분이면 큰 게 나아지요. 10kg이에요? 네. 10kg. 10kg 살짝 넘어가세요. 20만원에 만원. 막지. 오늘 저. 벌교 꼬마. 네. 네. 많고만. 벌교 꼬마. 덜 걷고만. 네. 그럼 좋아.